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넷오버 아이디어패드 슬림3입니다. i5-12450H CPU와 256GB의 저장장치, 16GB의 메모리와 인텔 XE 그래픽에 14인트 F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. 현재 회원할인과 쿠폰할인으로 48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. 가격비교 사이트에 현금 최저가보다 14만원가량 더 저렴합니다. 카드로 구매하실 경우 6개월 무이자 할부 및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서 부담은 좀 덜 수 있겠네요. 이 제품은 윈도우가 없는 제품으로 저렴한 윈도우키 하나 구매하셔서 설치하셔야겠고요. 구독자 대상으로 윈도우 설치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. 대략적인 사양을 살펴보면 비록 12세대의 CPU이긴 하다만 이 정도면 업무용이나 인강용으로는 차고 넘치겠고요. 14인치라는 사이즈는 휴대성도 좋아보이고 300니트의 밝기는 완전 저가형 패널은 아닌 듯해요. 저장장치는 추가 슬롯이 있어서 확장이 가능하고요. 메모리도 16기가면 다중작업을 해도 크게 버벅이는 거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C타입 단자는 외부 모니터 확장이 가능하고요. 이 C타입 단자는 콘센트가 없는 외부에서 보조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. 아무래도 내장 그래픽의 한계 때문에 게임은 가급적 가벼운 온라인 게임 위주로 즐기셔야겠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워드나 인터넷, 웹캠 방송 등 가볍게 사용하기에 좋아 보이는데요.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만원에 못 미치는 할인 가격도 나름 장점이네요.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.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